말을 하란 말이야 알아 다시 말해봐 뭐? 아니 그러니까 만덩이에 그게 떨어진대 에리스테이 보다 떨어지면 다시 말해봐 앤젤레가 뭐 했어? 다시 말해봐 걔가 뭐 했어? anyway anyway 너 다시 설명해봐 걔가 누구한테 연락했어? 뭐 했다고? 승한이한테 앤젤레가 승한한테 연락했다고? 잠깐만 앤젤레가 한국에 있는 승한이한테 연락해 어떻게 연락했어? 카톡으로 이 미친년이 내 쓸데없는 승한이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했다고? 아니 글쎄 그렇게 했는데 anyway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러더래 누가? 누가? 승한이가 엄마한테 전화온가? 지금? 승한이가 엄마한테 전화와서? 너 아니 너는 왜 계속 익사이딩 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하는 거 먼저 들으라고 승한이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 엔젤레가 언제? 언제 전화왔어? 언제? 언제 전화왔어? 아까 아까 언제? 정확하게? 몰라 언젠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아까 전화왔대 몇 시간 전에? 뭐 30분 전에? 한 시간 전에? 언제? 아까 낮에 언제? 몇 시에? 아니 승한이가 나한테 전화 온 게 2 hour ago 오케이? 오케이 2시간 전에 어 2 hour ago 그리고 어 왜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네가 계속 전화 안 받아서 내가 계속 해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승한이가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어 승한이가 가끔 전화와 나 뭐 눈도 괜찮냐고 또 물어보고 그래 엄마 걔 전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? 엄마 마음대로 근데 I don't care 걔 끊어버렸어 어 엄마 승한이 새끼 끊어버렸다고 I don't give a fuck 이리 봐 승한이 anymore 아니 그게 상관없어 어쨌든 네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니까 내가 맨날 듣는 거지 나는 필요하니까 어 걔가 엄마 전화하면 전화는 받지마 엄마 어 이제 앞으로 안 받을게 anyway I don't give a fuck 승한이 I don't care 걔랑 어? 걔 동생의 새끼가 중국 새끼 놈하고 어? 내 왈도 같은 중국 새끼 I don't care 엄마 아니 그거 알아 나도 나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 난 뭐 상관없는데 So 승한이도 어? 지발 새끼야 꺼져 버리라고 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줘 아니 엄마야 지금 승한이 얘기 필요 없어 지금 엔젤라가 너한테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승한이도 뭘 좀 상관없다고 오케이 엄마 알았어 땡큐 리스트링이 어어 상관없어 리스트링이 오다가 떨어지면 네가 그 집에서 나와야돼 그 사람 너 그 집이 절대 못가 내가 그 잘 경찰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어? T4 fucking police 엄마 T4 police 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I know I know I know Thank you Thank you Mom 아니 니가 지금 시간이 없어 맘베이에 그게 워킹하면 넌 그 집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Just saying 니가 니 필요한 거를 차에다 다 옮겨놔야돼 지금 오케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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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 프랜 따로 하고 했던 거지 계속 말하지 엄마 엄마 엄마